진이라고 합니다. 어머니 한 분 계세요. 아버지께서는 피난길에 돌아가셨고요. 인천이 고향이에요? 태어난 곳은 개성이에요. 개성? 그럼 혹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는? 저 내일부터 출근해요. 그럼은 그렇지. 역시 공장장이 사람 볼 줄 안다니까. 공장장님도 친절하시고 공장도 마음에 들어요. 다들 칭찬 인색이라 어떤 분인지 궁금할 정도구나. 제가 여상을 중태해서 아니 우리 공장이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중태가 말이나 돼. 하여튼 그게 집에 마음에 안 든다니까. 처음 뵙겠습니다. 김은희라고 합니다.